저흰아 저기 와 친구들이랑 삼촌들. 어 안녕하세요. 어 한 명 친구 더 왔다.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어 잘생겼다. 반가워. 승기 삼촌이야. 몇 살이에요? 여섯 살. 여섯 살. 이름이 뭐예요? 뭐라고? 이종헌. 이종헌. 정헌이. 얘들아 정헌이 왔다. 정헌 친구 정헌이에요. 오빠도 오빠. 동생하고 형 한 명 있네.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. 애들 처음 오면 다 부끄러워하고 좀 뱀뱀뱀 낯가리는데 금방 친해지더라고요. 자기들이랑. 안녕하세요. 오늘 남자친구 새로 왔구나. 형아 형아도 있다 정헌이가 좋아하는 형아. 오 이안이. 이안이가 제일 큰 형. 이안이 인사해야지. 이안이는 7살. 맞았지 엄마. 안녕. 이안아 정헌이는 6살이래. 좀 더. 좀 더. 오 이안이. 이안이가 제일 큰 형. 이안이 인사해야지. 나 엄마한테 한번 꼬치겠다. 이안이는 7살. 맞았지 엄마한테. 이안아 정헌이는 6살이래. 안녕. 나는 5살. 그레이스가 6살. 그레이스가 누구한테 이렇게 먼저 와서 인사 잘 안 하는데. 그레이스 인사해주세요 안녕. 그레이스래. 그레이스가 누구한테 이렇게. 가장 자주 Naz ciertrap. habr ambassadors을 사랑하면요. vio. 멀Intro Lowlimp. 이네. 그레이스의 정헌이 위에 바다. Oginton CoolVI님을alition. 원하는 Louvre. 트위트나는 그레이스.